사냥 기시! 뭐야? 네 녀석은 왜 온 거야? 수정을 얻는 건 나야. 네 녀석은 빠져. 마터 형! 무사하셨군요. 다행이에요. 형을 구해드리러 왔어요. 자, 함께 돌아가요. 누가 누굴 구한다는 거야? 난 그저 수정이 많이 나오는 곳을 찾고 있었을 뿐이야. 멍청한 꼰대가 필거리고 있으니 내가 그 공백을 채워야 해. 그러니까 수정을 잔뜩 가져가겠어! 아, 그런 거였군요. 하지만 혼자서 돌아다니시는 건 위험해요.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. 형을 지켜드리겠어요. 개두제! 누가 누굴 지킨다는 거야! 난 갈 테니까 따라오지 마! 아, 아아, 아아, 아, 아, 같이 가요, 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